그거는 좀 조언을 드리면 사실 요즘에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스피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. 거기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강연 잘하는 분들 영상을 MPS에 넣어가지고 한 진짜 100번 넘게 들었거든요. 어떤 제스처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하려고.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수시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게 하는 게 좋거든요. 이게 부족하거나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늘릴 수가 있고 한두 개만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. 네. 설연이는 전달력이 정말 좋고요. 자신감이 정말 좋아요. 끝까지 못 외운 게 엄마는 아쉬워요.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면 설연이는 내가 틀린 발음을 짚어야 되는데 틀린 발음이 없어요. 인정해지고 싶어서. 듣기에 너무 쉬웠어요. 막 빨려들어가. 막 전달하는 힘이 끝내줬어요.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았어요. 그런데 뒤에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감점이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습니다. 지금 이제 3월은? 3월 우리 발표를. 오늘의. 엄마, 엄마 톨이가 저한테 100점 줬어요. 아유, 그가 돼, 이미. 톨이를 이용해서 대상 달라고. 다 같이 금상. 장치를 하셨구나. 박수령. 장갑은 어플레드 됐어요? 방금은 잘했어. 훨씬 잘했어. 나 금상. 예, 나도 금상. 그 다음에 금상. 나도 금상. 대동점. 예, 다동점상. 다동점으로 시연이가 4장입니다. 시연이 형은 대상 타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자세입니다. 승패 인정. 엄마 손이 저한테 100점 줬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기다리는 선물. 상장 진정식이 있습니다. 바로 써보세요. 용가리요? 엑스가리 뭐? 엑스 용가리? 가리요? 크로엑스가리. 너무 부럽겠다. 빨리 안 오면 금상도 선물 없습니다. 금상 와주세요. 금상 어린이 받아주세요. 금상 동영.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? 이러면 안 돼. 선물 진짜 중요하거든요. 한 10배 차이가 나죠?